수영복을 샀는데 제가 수영복을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사보거든요? 저번에 하와이 갈 때 유교걸 수영복 이런 식으로 쳐서 제일 노출 없는 수영복을 샀던 건데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나이키 수임 매장에 가서도 입어보고 했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입으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던데요? 원래 그런 거겠지만 저는 깜짝 놀라서 나이키 수임에서 제일 무난하고 괜찮다는 걸 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가격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 수임이라는 곳에서 구경을 하다가 어차피 수영 고수가 될수록 화려한 걸 산다길래 제일 귀여워 보이는 걸 샀습니다 짜잔 수영복은 흔하지 않은 걸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봤는데 여기 후그라는 브랜드가 안감이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뒤에는 초록색 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후그라고 자수로 박혀 있어요 수영 선배님들께서 비키니 라인이 너무 파이지 않은 걸로 사라 하셨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게 맞겠죠? 너무 나에 비해 깜찍하지 않은가 싶긴 하지만 수영장에 살라도 한번 깜찍해보는 걸로 하면서 이걸로 골라봤고요 수영은 그냥 베스트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골라봤어요 어차피 수알들 나중에 아이템을 다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 좋아 보이는 걸로 사봤습니다 이렇게 미러로 되어 있어야 제 눈알을 잘 들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회원 가입하면 누브라를 되게 싸게 살 수 있길래 누브라도 두 개 사봤습니다 투구에서도 브라컵을 추가할 수 있길래 이렇게도 사봤고 그리고 이것도 필수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유명한 브랜드 아레나 거고요 이거는 특이하게 물에 적셔서 쓰는 건데 우와 이미 촉촉한데요? 두부 코어 같은 느낌으로 약간 촉촉한데 근데 암튼 이거를 물에 적시면 진짜 수건처럼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큰일이 좀 났거든요? 수영모가 안 온 거 같아요 오늘 이따가 수영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이 났네 그리고 이것도 가나스윙 처음 가입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수경에다가 바르는 안티포그 앱 이거 귀막액 그리고 짱 신기한 것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생긴 옷걸인데 여기다가 수영 씌우고 수건도 걸고 할 수 있는 전용 옷걸이가 있길래 이것도 사봤어요 물에 젖은 걸 매일 말려야 되니까 이것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는데 수영모가 안 왔어요 첫 수업 누르러 가야 되는데 나 안 주문됐나? 나만 그냥 복숭아 수영복에 머리카락 휘날리는 사람 됐어 귀여워 귀여워 으잉? 언니 뭐해? 혼자 놀고 있었어? 응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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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흐흫 흑 흑 흑 흑 흑 녹 hobbies 흑 헹 음 병어 것 같 datas laid 오 수영 끝나고 샤워하고 컬크림을 안 가져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바르는 중입니다 수영 첫 강습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 아침에 엄청 떨면서 갔거든요 저는 완전 수영 초보이고 처음 경험하는 거랑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바짝 긴장을 하고 갔는데 제가 첫 수업이니까 프론트에서 막 어떻게 이용하시라 이렇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죄송한데 수영장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면서 물어가면서 갔더니 준비운동 아 또 홀새네 이렇게 물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방사쌤이 저는 첫 수업이니까 물장구 튀는 방법이랑 이렇게 엎드려서 파닥파닥파닥 하는 거랑 이거 계속했고 강사쌤이 잡아주시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서 그리고 끝났어요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시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씻고 나서 저는 이제 피피펌이니까 안 말려도 되잖아요 이게 수영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수리 대충 말리고 나와서 이제 걷는데 너무 상쾌한 거 있죠 햇살이 되게 맑고 하늘이 파랗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제가 허리 아플 때부터 수영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해냈다 시작이 반이니까 반이나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상쾌하고 뿌듯합니다 겨우 수영 1회 차고 아직 발차기밖에 못하는 사람이지만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강사쌤한테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하고 먼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작할 때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약간 뻐근하거나 하시면 바로 멈춰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술이나 수술을 했으면 좀 위험한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럼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간에 수영 첫 강습 후기 발차기밖에 안 했지만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꾸준히 다녀볼 것 같다 그리고 수영 가방을 좀 하나 사야겠어요 일단은 요 기내 파우치로 해놨는데 젖은 수영복을 집까지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수영 몸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는데 수영 고수분들께서 저한테 팁을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걸어서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 수영복은 겹치는 사람은 다행히 없었고요 제가 제일 화려했어요 제가 제일 화려한 수영복을 입고 열심히 물전구를 치다 왔답니다 아무튼 최근 들어 가장 상쾌한 아침입니다 수영 최고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어디 가냐면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겠어요 요것이 뭐냐면 아이폰 14예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브이로그는 리뷰를 올리고 나서 다음 영상일 것 같은데 일단 사무실에 가서 아이폰을 뜯어보고 애옹니는 아이폰 14 프로를 샀어요 애플 매장에서 같이 수령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쿠팡으로 빨리 받아봤고 애옹니 픽업하는 거 구경하고 애플 매장에서 다른 애플 기기들도 구경하고 해볼 예정입니다 나름 알차고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볼까요? 오늘은 요렇게 입고 나갔다 옵니다 요 옷은 LA 여행 갔을 때 볼스킬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후드집업이고요 엄청 편해가지고 나는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바지는 제가 한 5년 전쯤에 구매했던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년 전에 저는 블랙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블랙업을 가면 요런 바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검흰 디스러프트를 신어줬고 가방 소개 영상 찍다가 발견한 완전 옛날에 샀던 러브 머스키노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향 좋아! 와! 와! 날씨! 인스파이어! 어? 이거 나 이거 사용하고 계세요 나 이거 향 다 가지고 있어요 어? 나 이 메론 향이 너무 좋아 세퍼드 페어리 전시회를 하는데 굿즈만 사러 왔어요 어! 드레스 코드! 에티튜드! 와 이거 예쁜데? 어? 언니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오베이가 있어야지 그러면 너무 오베이 제품 같잖아 근데 얘네 좀 무섭잖아 무서워? 그럼 이렇게 사면? 너무 2만 원이지 어 너무 너무 2만 원짱 안아? 오케이 이걸로 산다 그러면 근데 이거 자석인데? 그럼 이거 사야겠다 어디다다 우리? 모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사! 일단 사!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노트북에다 붙이면 너 무서웠니? 반대편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더라고 아... 근데 나는 안거슬리니까 계속 저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어때? 이건 뭔데? 이것도 마그네틱이야? 이건 자석! 근데 붙일 때는 없어 어떤거 같아? 다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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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라 다같아 다같아 뭐 틀어 뭐 틀어 뭐 틀어 세핑 세핑 베이스가 벌써 빅스박빵으로 들어왔어 오오오오 스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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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한데, 비교 대상이 없으면 괜찮아. 완전 반짝거린다, 옆면이. 12, 14, 퍼플, 14, 프로, 실버. 아 언니! 이거랑 이거랑도 크기가 차이나는구나. 이거 센서도 좀 다를걸? 그러네. 카메라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약간 후치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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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좀. 감수 좀. 아, 매의 눈으로 지금. 아니, 너 언제까지 찍을게요? 몰라. 아크엠북 짱좋아. 이거 어떻게 지워? 오, 오. 하하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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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집중 한 번만의 반ک이. 저 종료를 먹었을때, 진짜 진풍은 너무 놀랐어. 겨울엔 이게 제일 좋아. 하하하. 우리 자리 대박이다. 오늘 진짜 날씨도 좋아. 로보덕까지 보여요 로보덕 오늘 그래서 결국 두고 가네 이렇게라도 로보덕 와 오늘 하늘 대박이야 이 조명 비치는 것마저 달 같아서 이쁘다 여기. 그냥 먹어서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다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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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esh 으 으 으 5 으 으 으 으 오늘은 수영 2일차인데요 좀 늦어서 아침에 영상을 못 찍고 지금 수영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아침에 왜 이렇게 상쾌한 건지 내가 운동을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날이 오다니 이건 정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시 수영을 하면 배고파지는군요 집에 와서 빨리 뭐라도 먹고 마셔야겠어요 아까 길에 아무도 없어서 잠깐 찍어놓긴 했는데 두 번째 수업에서 뭘 했냐면 이게 킥판이라고 쳐요 오늘은 호흡하면서 발장구를 쳤어요 이렇게 한 네 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되게 예체능 인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를 예체능 쪽으로 발달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미술, 음악, 체육을 엄청 많이 배웠었거든요 갑자기 완전 TMI 시간이긴 하지만 태권도도 검은띠고 단서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제가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뿐이지 운동 능력은 그래도 좀 좋은 편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헬스 할 때도 너무 힘들고 맨날 시계만 쳐다보고 다른 운동들은 재밌는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을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강사 쌤한테 다른 요일도 나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쳤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다니 수영 짱! 세상 모든 사람들 수영했으면 좋겠다 수영 토크하게 비타민을 먹고 아 근데 좀 슬픈 게 있어요 최근에 제일 잘 맸던 그 별 모양 목걸이 있잖아요 물 빠지는 옷 쪽에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끊어져 버린 거 있죠? 목걸이 방황 시기가 찾아왔어요 강제로 저 택배 뜯는 영상에서 목걸이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 기대되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은 직원 친구들이랑 점심 같이 먹고 밖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로 가서 아마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갈 준비를 하면 된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신난 적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목걸이 케이스인데요 제일 끌리는 거 하고 나가야지 오늘은 수영했으니까 이 팔찌를 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수영 색깔이거든요 진짜 예쁘죠? 뭔가 수영스러운 목걸이가 없을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군요 그럴 땐 그냥 이거 너무 자주 껴가지고 요즘에 안 끼고 있었지만 또 껴야지 사도 목걸이 끼니까 저는 혼자 목걸이 끼기 장인이 되었어요 잘했죠? 오랜만에 또 반지도 껴볼까나? 아! 이렇게 또 껴야 되는 반지가 있겠죠? 이 팔찌랑 굉장히 색감이 비슷한 반지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아!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도 꼭 껴야지 핸드폰 케이스는 이거 어때요? 불고래가 그려져 있어요 딱 봐도 수영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 끼고 가야지 아! 맞다! 컬크림 발라야 돼 수영장에서 컬크림을 안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발라주고 차팟차팟팟팟팟팟팟 히피펌 최고의 펌인 것 같아요 수영하고 내가 제일 머리 안 말리고 나와 근데 집에 오면 예뻐져 최고의 펌아 처음에는 유지를 오래 못 할 줄 알았는데 뽀글뽀글하지 않은 나의 모습 이제 인정할 수 없어 풀리면서 운 선크림도 안 발랐기 때문에 바를 건데요 제가 평소에 나갈 때 선크림이나 톤업크림 바르고 립밤 정도 바르고 이게 끝인데요 톤업크림 이런 걸 진짜 다양하게 써봤는데 이거 진짜 짱이에요 이거는 화이트닝 크림인데 이런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 저 녀석이 뭔가를 발라서 안색이 밝아졌군 이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화사해져가지고 요즘에 이걸 매일매일 쓰고 있답니다 준비 끝! 나갈 준비 끝! 끝! 이제 가방 챙겨서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뽕! 뽕! 은지! 은지의 길이를 뽐내는 중 은지씨 졸려요? 언니 갔다 올게! 아잉! 귀엽게 자 배 빵빵 한거 봐 으응? 같이 잘 거야? 이기들아 잘자 언니 간다 귀엄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스 터프 이털이라는 가게에 가보려고요. 풀 있는 거 이거랑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이거. 아 닭가슴살 패티래. 패스. 무제한 맥주 이런 것도 있고. 야채과 샐러드 밥도 있고. 아니 여기서 야채를 직접 기른대요. 너무 신기해. 완전 신선 야채.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이거 얼마 원 이상 사서 이거 받았어? 이게 뭔데? 무소 씨앗 키트. 우와. 그런가? 스테이크? 스테이크. 그리고 이거는요? 스테이크. 약간 베스트 그거. 그리고. 비프트리. 어쩌고. 그렇지. 나도 나도 몰래. 잘했어. 오바마는 야채를 안 먹었나 보구나. 야채를 싫어했나. 과연 맛있을 것인가. 맛있어야 될 비주얼인데. 저는 지금 샤워하고 나와서 썸네일을 만들고 있는데. 보세요. 먼지가 너무 귀엽게 자고 있어. 최고의 뷰 아닙니까? 귀여운 피규어들이랑. 귀여운 먼지랑. 먼지가 잠자다 깨면 항상 저 로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휴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폰 리뷰 영상. 썸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썸네일은 다 제가 손글씨로 쓰고 있어요. 마저 만들고. 다시 펼게요. 언니는. 근데. 더 아이가. 막힌 게잎요. 같이 하니 그는 왜. 가수. 그냥 이럴outh. 다시 펼게요. 제랍니다. 나. 이런. 이렇게. 오. estic. 그래서. 아이셋아. 점심. 이루. 그리고. 그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